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춘 장렬 2007 MBC 대학 가요주의 차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4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뭐 그 사이에 나이도 좀 들었고요 변화도 좀 있었고 아 근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190분 동안요 여러분과 함께 청춘을 장렬하겠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미모와 의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서 나타나실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다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효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역시 우리의 기대를 줘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때요 제 의사 아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차태현씨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네 대학가요제 MC는 이효위씨보다 먼저 했지만 네 맞아요 이효위씨가 중간중간에 남자 MC분들을 계속 바꾸셨어요 그렇죠 자 오늘 어떻습니까 파트너는 제가 이번만큼은 꼭 유부남이 아니길 바랬는데 아 예예 올해도 어김없이 네 유부남들도요 아 여기에 좀 오래된 유부남과 갓 네 저는 그래도 좀 갓 유부남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제 30일에 2007 MBC 대학가요제 당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대회운동장에서 앞으로 190분 동안 함께할텐데요 아 아 고맙습니다 리허설 때 살짝 봤는데 네 네 이번에 정말 대박입니다 물이 아주 좋습니다 아니요 너무 그러니까 본인 남자 쪽으로만 보지지 마시고요 아 예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고 근데 여자분들도 봤는데 굉장히 미인들도 많으시고 실력도 좋으시고 네 너무 멋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사상 최강의 특별 공연팀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거는 대학가요제 오로지 대학가요제 뿐이죠 네 자 청춘장렬 2007 MBC 대학가요제 여러분 앞으로 3시간 동안 청춘장렬할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고